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들어오는 꿈은 외부의 존재가 꿈속의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심리적 변화, 감정의 개입, 외부와의 관계 변화 등을 상징하는 꿈으로 꿈의 구체적 상황과 인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 꿈꾸는 이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들어오는 꿈은 외부 요인이 꿈꾸는 이의 심리나 생활에 강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거나 환경 변화로 인해 자신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외부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 태세를 나타내며 꿈꾸는 이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꿈은 때때로 내면의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외부의 존재가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에서 개인적 경계나 심리적 방어기제가 약해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불청객이 들어오는 장면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현실에서도 자신의 사적 영역이나 경계가 침해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 심리가 꿈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와 그 사람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거나 가까워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현실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의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 기대감이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꿈에 들어오는 존재는 감정적으로 억눌린 내면의 욕구나 갈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인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감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노력을 반영합니다. 낯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의 삶에 새로운 변화나 사람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수 있으나 때로는 위험이나 불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의 등장이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현실에서도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현실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유대감이 형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반가운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상징하며 관계의 진전이나 화합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현재 그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감정적 부담이나 갈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들어오는 꿈은 본능적 욕구나 억눌린 감정 또는 본능적인 충동을 상징합니다. 특정 동물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동물이 상징하는 감정이나 욕구가 억제되지 않고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들어오는 꿈은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이 들어오는 꿈은 내면의 불안이나 위협적인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귀신이나 영적 존재가 등장하여 들어오는 장면은 대개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이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나 두려움의 표출로 꿈꾸는 이의 심리적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거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새로운 동료가 집에 들어온 꿈 어신는 직장 동료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나타내며 직장 내 변화가 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사례 2.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 불편했던 꿈 B씨는 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불편하게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는 최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무의식 중에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집에 들어온 꿈 C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가 집으로 들어와 반갑게 인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그 친구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며 마음 한켠에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무의식 속의 그리움과 회복하고자 하는 관계에 대한 소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례 4. 불청객으로 들어온 귀신 꿈 D씨는 꿈 속에서 귀신이 집에 들어와 자신을 쳐다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여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러한 감정이 억압된 채로 강렬하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5. 반려동물로 꿈에 들어온 고양이 이 씨는 꿈 속에서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따뜻한 감정과 내면의 편안함을 상징하며 그의 삶에 위로와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누가 자신에게 관련된 일을 알려고 하거나 실제로 방문객이 있게 된다. 목돈이 들어오는 꿈 재물과 일거리가 들어온다는 뜻이다. 자원, 재원, 경제, 재물, 돈, 유가증권, 금융, 보험, 단저회사, 사채, 시장, 공문서, 사문서, 증빙서류, 우편물, 휴지 등을 상징한다. 무궁화가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여운 딸을 낳는다. 무궁화 꽃이 치마 폭으로 들어오는 꿈 임신을 하여 딸을 낳을 태몽 문틈으로 여러 마리의 팸이 들어오는 꿈 남자가 이 꿈을 꾸면 신변의 위험을 예시하거나 할 일이 많아짐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자가 꾼 꿈일 경우에는 여러 남자를 만나게 될 진초 문틈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들어오는 꿈 어려웠던 사업에 희망이 보이고 기쁜 소식이나 우편물이 올 진초 문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꿈 문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점점 희망이 보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앞날이 밝다. 또는 기쁜 소식을 듣거나 우편물이 날아온다. 미꾸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은 임신을 하게 되고 남자는 사업의 기회가 찾아옴. 미확인 비행물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실제로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 되게 하다. 밀가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실제로 한 해에 곡식을 장만하여 저장하거나 물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바싹 마르고 윤기가 없는 소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가난해짐을 예시한 꿈이다. 밝은 해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 밝은 해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마음먹었던 일들이 다 풀리고 소와 성취하게 된다. 부인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아들을 안는다. 방벽을 뚫고 여우가 들어오는 꿈 집안에 잡신과 악기가 침범하여 우원과 질병이 생긴다. 실물수와 도둑이 든다. 열내 방안으로 강한 빛이 들어오는 꿈 방안으로 강한 빛이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막강한 외부 세력이나 종교적인 힘이 자신에게 영향을 기침을 암시한다. 방울새가 씨앗을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꿈같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우편물, 선물을 받는다. 밭에서 잘 여물은 옥수수를 따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튼튼한 아들을 얻는다. 배가 텅 비어서 항구에 들어오는 꿈 배는 자신의 인생이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나 장래의 전망을 상징하는 한편 예즈몽의 경우에는 죽음으로의 여행을 상징한다. 꿈 속에서 배는 배우자나 가정, 사업, 일거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꿈은 지금까지 해온 일의 결과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그러나 배가 텅 비어 있었다면 면 그동안 노력한 일의 결과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배의 구멍이 나 물이 새어 들어오는 꿈 배의 구멍이 나 물이 새어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수입이 조금씩 늘어난다. 배 안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으면 일이 잘 되어 재물이 쌓인다. 배코가 집이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지유와 명예가 높아지거나 영화로운 및 기공자를 인퇴하게 된다. 뱀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이 꿈은 집안 식구가 늘거나 일이 생기며 뱀이 문 밖에서 들여다보면 청원자가 생긴다. 뱀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 식구가 늘어나거나 사업상 일이 증가하게 된다. 범이 집에 들어오는 꿈 범 역시 영엄한 동물이나 인간이 경원하는 동물이다. 범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해가 더 크다. 특히 중대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별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꿈 별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목동절을 낳을 퇴몽이자 길몽을 뜻한다. 병아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병아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귀엽고 작은 선물을 받게 되며 퇴몽이라면 예쁜 딸을 낳는다. 보물과 곡물이 가득한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꿈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꿈은 지금까지 해온 일의 결과나 선거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그 배 안에 보물과 곡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면 크게 행제를 하게 되거나 나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행운 몸이다. 북두칠성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행제수가 있으며 직장에서 자리를 바꾸면 변화가 생긴다. 북어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고사를 지내게 된다. 잔치 준비로 음식을 장만한다. 불덩이가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곧 잉태할 태몽 화로를 껴안으면 순산한다. 붉은 뱀이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꿈 붉은 뱀이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강인하고 정열적인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비둘기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친인척이나 친구가 찾아온다. 뜻밖의 먼 곳에서 깊은 소식이 온다. 빗물이 방에 들어오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 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빛이 환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풀리고 집안에 경사가 있게 됨 사슴뿔을 사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상, 혼장, 물품 등을 암시 사슴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사슴은 산신령의 사랑받는 동물로 행운을 상징한다. 행운이 들어올 꿈 사슴이 제발로 걸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꿈 훌륭한 배우자나 귀인을 만나게 되고 높은 명예를 얻게 되는 등 북이 출세하게 된다. 사자나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사자나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훌륭한 사람이 찾아오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남을 의미한다. 산대지가 부엌으로 떼를 지어 들어오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학문에 종사하는 자녀를 두게 됨 산토끼들이 집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꿈 여러 곳에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삽살개가 책을 물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된다. 상장, 훈장, 입학, 승진, 합격 등이 있다. 상사롭고 예쁜 봉황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 기쁨, 재물, 행운 등의 길조이다. 상자나 수레에 사과를 싣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앞으로 막대한 사업자금이 마련된다. 새끼양 한 마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새끼양 한 마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재물과 횡재수가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을 보게 된다. 식구 하나가 늘어나거나 친인척이 찾아온다. 생강 한 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된다. 성모 마리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친인척이 온다.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만복을 받는다. 성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부기를 얻어 출세하게 된다. 수금을 얻거나 소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식구들한테 근심거리가 있을 진처 소달구지에 쌀섬을 싣고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꿈 정월 초월은 날밤 농촌에서 농민이 꿈을 꾸면 한 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게 된다.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가 있다. 길신, 기쁨이 생긴다. 소를 사오거나 소를 굵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소를 사오거나 소를 굵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며느리나 귀한 손님이 오거나 재물, 사업체, 결혼 등이 생긴다. 소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꿈 소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꿈은 새로운 협조자나 식구가 생기거나 일거리, 재물 등이 들어올 조짐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여러모로 번영 발전한다. 손님이 와서 숨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벌써 방안에 들어오는 꿈 이성이 적극적이기를 바랄 때 꾸는 꿈이다. 송장을 얻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목돈, 행운 등이 있다. 송장이 대굴대굴 굴러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생각지도 않게 많은 유산을 받아 기분이 좋아 쾌제를 부른다. 수레나 차량이 집에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꿈 근친 가족 간의 이별, 분산, 사고 등 흉허만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수많은 뱀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과 접할 일이 생기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별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된 수십 마리의 공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생산, 무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면 톡톡히 한 몫을 챙기게 된다. 재물, 행제소가 있다. 신문, 잡지의 광고란에 컬러 문구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꿈 실제로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 소비자의 생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다. 신발 밑창이 떨어져 흥먼지가 들어오는 꿈 집안의 우원과 질병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물 수가 있다. 싱싱한 소립을 따서 집으로 들어오는 꿈 항문, 예술적 자료를 수집하게 된 쌀을 사오거나 쌀이 배달되어 집으로 들어오는 꿈 꿈에 나타난 쌀이나 쌀이 담긴 가마니와 쌀자루 등은 문이나 쌀이 과거의 재산의 상징이었듯이 모두 금전, 재산 행운 등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런 꿈은 길몽 중에 길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쌀이나 쌀 가마니의 상태에 따라서 기움이 달라진다. 쌀을 사오거나 쌀이 배달되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중병으로 신음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신이 중환자라면 이 꿈을 계기로 병이 치유될 암시이다. 쌀을 사는 꿈은 병치료의 상징이다. 암소가 새끼를 낳거나 송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는 꿈 오랫동안 노력한 소망의 결실이 맺히며 재물과 이권이 풍족해지고 구하는 소망사를 순탄히 성취하여 번창하게 된다. 양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 들어오거나 직장을 얻게 되며 즐거움을 누릴 징조의 꿈 양이나 염소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양이나 염소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직장을 얻거나 자식들로 인해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재물을 얻는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고사 등의 의식행사를 치른다. 여러 마리의 뱀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꿈 여성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남성은 자신의 신분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는 괴한이나 불총객에게 공가력박과 위협을 받게 된다. 시달림, 고속 등의 불운이 발생한다.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 밖에서 불이 났는데 불꽃은 보이지 않고 집 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좋지 않은 기운이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특히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꿈입니다. 연예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 기쁜 소식을 듣는다. 친인척, 친구, 애인, 디빈 등이 찾아온다. 염소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좋은 직장을 얻거나 자식들로 인해 즐거운 일이 생긴다. 재물을 얻는다. 영화배우가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오래간만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예쁜 공작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임산부는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예쁜 금붕어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경사,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예쁜 꾀꼬리가 학생 방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듯 그가 제발로 찾아와 멋진 인연을 맺는다. 예쁜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태몽이다. 재물과 행제소가 있다. 예쁜 새끼 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새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의 기룐이다. 혹 손님과 친인척이 찾아온다. 예쁜 토끼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여운 딸을 낳는 태몽이다. 손님, 친인척이 찾아온다. 오리 여러 마리가 문 안으로 줄을 지어 들어오는 꿈 여러 곳에서 재물과 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잔치, 경사, 파티, 모임 등으로 쾌제를 부른다. 오리나 거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가축은 재산과 일꾼을 뜻함으로 재물이 생기거나 착한부와 하인, 가정부, 애인 등이 새로 집에 들어오게 된다. 용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용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관청에 취직하여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된다. 용이 서류 뭉치를 입에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거나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경사 등의 길조이다. 용이 이불 안으로 들어오는 꿈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몸이다. 남녀가 합궁을 한다. 원앙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친구나 애인이 찾아온다. 뜻밖의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 유리창 안으로 밝은 달 덩어리가 빨려 들어오는 꿈 타고난 복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구인과 새댁은 임신하는 태몸이다. 이삿짐을 어깨에 걸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항상 일거리가 많고 분주다사하여 시달림을 받게 된다. 일인삼력, 일꾼이 된다. 일꾼들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횡재소나 진행하던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될 좋은 친척 인꼬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 친인척, 친구 애인 등이 찾아온다. 깊은 소식, 우편물 등 경사가 생긴다. 인꼬가 날아와 방으로 들어오는 꿈 남녀의 합궁이 이루어진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예쁜 딸을 낳는다. 깊은 소식이 온다. 자기 집에 경찰관이 들어오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거나 관제구설수로 싸움이나 소송관이 생길 암시의 흉몽 자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재물이 늘어나는 꿈 자라떼가 줄지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여러 곳에서 재물과 돈이 저절로 쏟아져 들어온다. 쿵요하고 걸축한 먹거리가 생긴다. 자식의 꽃다발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의 집을 이롭게 했던 조상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가업이 번창하고 집안에 재물이 쌓일 길몸이다. 자잘한 깨알이 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꿈 자잘한 깨알 같은 것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은 정밀과학을 깊이 연구하거나 복잡한 일거리를 맞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또한 어렵고 난해한 인생 문제가 한순간에 확 풀어질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잠자리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 친인척, 친구, 애인 등이 찾아온다. 전화, 우편물,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 장군이 기린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객지에 나갔던 자식이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등 집안에 경사가 있음 장군이 말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경사나 귀인이 집에 찾아올 짐조 장이차나 사녀가 자신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 투자를 의논하게 됨 제비가 떼를 지어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귀인이나 천생배필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될 번영의 길몸이다. 제비가 여러 마리 떼를 지어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사업이나 가정에 크게 도움을 줄 귀인을 만나게 된다. 제비가 집에 들어오는 꿈 귀인이나 천생배필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될 번영의 길몸이다. 조상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으로 들어오는 조상이 명예롭고 존경받는 분이었다면 집안이 응성하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자식이 생긴다. 그러나 집안을 불명예스럽게 했거나 가세를 기울게 하는 등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면 현실의 전망도 좋지 않으니 사람과 재산 모두 조심해서 관리해야겠다.